더불어민주당 재심위원회가 담양, 한평, 영광, 장성선거구에 이계호 의원의 단수 공천을 뒤집고 3인 경선으로 변경 의결했습니다. 송갑석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갑도 당초 2인 경선에서 3인 경선으로 바꿨는데요. 재심 의결을 넘겨받은 최고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민주당 핵심 지도부인 이계호 정책위 의장에 대한 단수 공천이 뒤집혔습니다. 민주당 재심위는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에서 이계호 의원과 박노원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이석형 전 한평군수의 3인 경선을 의결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에서 3인 경선을 치를 경우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는 민주당의 규정에 따라 결선 투표 조건까지 붙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단수 공천을 받으려면 다른 후보와의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나야 하는데 공간위에서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 같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계호 의원 입장에서는 단수 공천에서 현역 의원에게 가장 어렵다는 결선 투표 3인 경선을 치러야 할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광주 서구갑은 송갑석 의원과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간의 양자 대결에서 박해자 전 의원까지 포함하는 3인 경선으로 의결됐습니다. 서구갑 역시 결선 투표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높고 하위 20% 평가를 받은 송갑석 의원은 득표율에서 20% 감산 적용까지 받아 험난한 경선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재심의는 이 같은 결과를 최고위에 보고할 예정이며 최고위는 3.1절 연휴 기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통해 두 지역구에 대한 재심 결과를 다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형길입니다.